안녕하세요 도키예요 오늘은 밖에 비가 엄청 와서 칼국수 해물파전이 진짜 땡기더라고요 그래서 바지락 해물칼국수 해물파전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겉절이 양파간장 같이 먹어볼게요 오늘은 모리차 오 고소해요 진짜 진해요 고추를 조개를 좀 뺄게요 수제비 잘 먹으면 흐흐흑 바삭바삭 너무 맛있어 고춧가루 너무 맛있다 뼈 뼈 뼈 뼈 뼈 뼈 뼈 뼈 계란 양념장 바삭바삭 바삭바삭 진짜 맛있겠다 반짝반짝 고춧가루 너무 맛있다 팽이버섯 매운 소스인데 다데기 조금만 넣을게요 매워요 호박 너무 맛있어 고춧가루 우유 쫄깃쫄깃 고소한 고춧가루 치즈볼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다 먹었네요 다 먹었네요 잘 먹었습니다 안녕